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퀘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겨울방학 12월, 1월, 2월을 이렇게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세 가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일단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지? 라고 하는 건데 크게 8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일단은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여서 우리가 학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시험은 3월달에 그리고 6월, 9월, 11월에 걸쳐서 4번 치러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국연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의 출제 기간은요.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4개의 기관에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시험을 출제를 하고요. 사실 이 시험은 모의고사 성격의 수능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모의고사로서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시험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나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험이 되겠죠. 시험의 의의는 내 실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보충,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의 애들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자, 그치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한 10배 중요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네, 정기고사입니다. 내신고사가 되겠고요. 각각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간 학교에서 치러지게 되는 4개의 시험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있고요. 내신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1등급, 2등급, 3등급 좋은 등급들을 받으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를 합쳐서 1학기의 내신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2개를 합쳐서 2학기의 내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1학기 중간고사 때 내 점수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말고사에서 얼마든지 이걸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시험이 되고 당연히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자, 수시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정시에서에서도 내신의 비중이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히 올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고 해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기에서 이 정기고사, 내신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두 번째 내용, 바로 출제 범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1학기 때는 고등상을 배우고, 그리고 2학기 때는 고등하를 배우고,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자, 1학기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통 방정식까지 갑니다. 사실 이 고등상 과정이 얘들아, 고등하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밀릴 수도 있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평균적으로 출제 범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고등상 과정에 있는 그 뒷부분, 부등식에서부터 도형의 방정식까지를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의 뒷부분이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번 방학 때 도형의 방정식의 이 원의 방정식 전까지만 나는 이제 공부를 딱 해놓겠다 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사실은 고등학교가 작년에는 그렇게 시험 범위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까지 준비를 딱 했는데, 근데 올해는 다를 수도 있거든. 알겠지? 교장선생님도 바뀌시고, 교육정책도 바뀌시고, 이념도 바뀌시고 하니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의 시험 범위로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안전해요. 2학기 때 중간고사는 집합에서 함수까지, 고등학 과정, 2학기 기말고사는 끝까지 다 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어디를 제일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겠어요?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항상 모든 학기에서의 기말고사, 아시겠죠? 모든 학교에서의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를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해놔야 된다? 방학 때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방학 때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도영의 방정식. 선생님 조금 있다가도 설명할 거야. 도영의 방정식.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계셔야 되겠어요. 올 겨울을 여러분이 지내실 때. 자, 어느 수준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의를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수준에 맞게 이 선생님들의 이제 OT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거잖아요. 어디에서 선택하든 상관없어. 어느 수준에서 선택을 하든 예를 들면 개념을 조금 빠르게 훑는 어떤 선행에서 출발을 하든 찬찬히 다 잡고 가는 선행을 시작하든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뭐냐면 무조건 개념 완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용이 가치 있는 공부까지를 하는 거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면 돼요. 어디서 출발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연습 문제 있죠. 그 연습 문제가 80% 해결되는 것까지 겨울방학 때 끝내놔야 돼.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고등 상하를 정말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고등 수학 하에 있는 함수까지는 개학 전에 2월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목표치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알겠지?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선행 수준에 맞추어서 자, 두 학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정말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서로 공부를 하셔야죠. 욕심부려서 나는 유형서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제 개념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그 위로 탄탄히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죠? 개념서를 정말 내가 이걸 100% 씹어먹겠다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개념만 있는 개념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과 대표 유형, 핵심 유형이 같이 실려있는 개념서. 그 개념서를 정말 100% 반복해서 오답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 이 고등수학 상 또는 하를 한 몇 번째 했어. N번째 했어. 솔직히 말하면 살짝은 한번 했어. 근데 그렇다고 개념이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념서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 난 유형서를 지금 공부해도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유형서를 선택을 하되 그래서 그 강좌를 보되 그 유형을 설명하는데 앞서서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개념과 유형을 같이 공부를 하되 여기는 개념 비중이고요. 이쪽은 약간 유형 비중으로 비중의 약간 높낮이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100%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라면 아까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고등수학 상은 다항식 이런 데 너무 지겨워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맨날 다항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다항식의 용어 차수부터 그러지 말고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방학을 시작할 때쯤에 집중력이 어떻게 보면 최상위로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쵸? 자신감도 뿜뿜하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긴장도 되고 설렘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게 잘 됩니다. 자 그때 정말 가성비 좋은 여러분들의 그 시기에 자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거 강추해요. 그쵸? 왜냐하면 도형의 방정식 안에 사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내신에서 어렵게 내면 가장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 문제의 4점 난이도의 고난이도 문제의 풀이 가장 많은 단원이에요. 그쵸? 내신에서 학교에서 변별력을 주기에 가장 좋은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 이 친구 얘는 도형 방정식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심한 문제들을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떡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3개의 단어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개념서 개념서로 공부하든 유형서로 공부하든 사실 고등수학 3과정 안에서 들여다봤었을 때 학교에서 내신에서 정말 어렵게 나는 3개 파트가 있어요. 그 3개 파트 나머지 정리 1던 안에 있습니다. 2차 부동식 그냥 평범한 2차 부동식 말고요. 2차 부동식의 뒷부분에 나오는 항상 성립하는 또는 제한된 범위의 2차 부동식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요기를 사실은 잘해놔야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여러분들이 고1로 넘어오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겠죠? 2차 부동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 3파트는 내가 예를 들면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해 거기에 중단원 연습 문제를 보니까 기출문대도 있고 그래 보통 막 스킵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과정은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어봐야지 좀 도전을 해봐야지 고민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스가 만약에 나는 좀 없어 부족해 그러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유형의 따끈따끈한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꿀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내실 때 어떤 새로운 유형을 참고하시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3월 모의고사가 고등수학, 1학년 수학의 전범위를 다루는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새로운 유형들이잖아. 이거를 변형해서 내신고사에 내거든. 변별력을 주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똑똑한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 때 체크하는 거, 메모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중에 어떤 학생은 2000문제마다 엄청 문제가 많은 문제의 유형서를 풀면서 아니 이 친구가 언젠가 보니까 채점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채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뭘 맞췄는지 뭘 틀렸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체크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나만 알아서는 안 돼. 이게 일주일이 지나잖아. 내가 이걸 틀렸었는지 맞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눈에 띄게 쫙 그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아볼 수 있게. 틀린 문제 체크하시고 만약에 어떤 개념을 들었는데 이게 실전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아니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 그런 것들을 형광펜이든 아니면 포스트잇이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했던 여러분만의 어떤 이해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어떤 풀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용어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이나 형광펜을 활용하셔서 적어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풉니다. 사실은 오답노트는 이거를 하나 한 번 만들고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선생님은 오답노트를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좋은 학습법이니만 사실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가 반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복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체크해 놓고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꼭 체크하시는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포스트잇이나 형광펜으로 적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을 끝내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교재를 버리고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할 적에 그 교재를 나중에 또 다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중요했다고 생각해 놨던 거 그런 적어놨던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3월에 공부에 시작할 그 교재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교재를 약간 뚱뚱하게 나의 공부의 기록이 남아있도록 단거나 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하지 않고도 진짜 완벽하게 그 문제집에 있는 쌓여가는 그 문제집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는 잘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스텝을 밟는 것보다 체크만 잘하면 알겠지? 그거를 반복하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계획 잘 세우시고요. 멋진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